아, 뭐지? 다행이야. 악령이 빠져나간 거 같아.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조심해. 어이 학생, 괜찮아? 예. 여긴 위험하니까 빨리 끝내놓고 가자. 예. 뭐하는 거야? 끝내놓고 가자면서요? 끝내놨잖아요? 다시 아재가 들어왔어! 빨리 나가! 야, 이게 뭐야? 아, 좀 뛰었더니 땀나네. 아휴, 아휴 더워, 아휴 더워. 아휴, 아휴 더워, 아휴 더워. 아휴 더워. 아휴 더워. 아휴 더워. 아휴 땀이 이렇게 나. 아휴, 그만 좀 해 줘. 야, 그 신발 가게 왔는데 내가 신상 하나 줄게. 아휴, 가만 있으마 신상. 어, 좋다. 자! 뭐야 이게? 신상! 신상! 야, 내가 런닝화 줄게. 아휴, 진짜. 런닝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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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좀! 이거 아재, 이런 이유가 뭐야? 몰라서 물어? 우리 아재들 무시하지 마, 어? 너희들 뭐 요즘에 힙합 패션이랍시고 맨살에 이거 뭐 민소미 티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 아재들도 힙합 패션 즐겨 입어! 응? 잡아! 등산 쪽이야! 이게 아재 스웨그다! 스웨그 스웨그! 왜 이렇게 안 웃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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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뒈 Veterans record 학교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